지금 우리는 나무 무조건 캐오는거야, 이 밤에. 알았지? 아, 알겠어. 어, 나와, 나와. 자 간다. 내가 나 미션 줬어. 나와, 나와, 나와. 아니, 국깽이 들고 좀 가자. 국깽이를 들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국깽이 없어. 돌만 들고 가, 돌만. 돌 들고, 돌 들고 가라고? 알, 알겠어. 아, 뭐, 나무 망치 가져가도 돼? 어, 나무, 나무, 나무 망치는 쓰는 거 아니잖아, 그거.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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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갑시다. 국깽이 들고 가지 말고 그냥 돌로 가, 돌로 가고. 자자자, 일로 나와. 아, 1번 방으로 나와, 그래, 됐다, 다다. 됐어, 됐어, 간다. 아, 진짜 어디부터. 구리코님, 구리코님 지금 앞에 있어요? 아니, 구리코님 안에 있어, 안에 안에. 아니, 우리 지금 밖에, 밖에 있어요? 어, 안에 있다니까, 집 안에. 아니, 구리코님한테 내가 망보라고 했잖아. 아, 그래. 가자, 가자, 가자. 아까 나갔을 때 갔어요. 아, 그래요? 갔어요? 혹시 모르니까 다시 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집, 집. 집이 무슨. 걸레짝이 됐네. 사망은 우리 했드니까, 나무, 나무 저기 키우자, 나무. 아, 정말 이 게임 너무 어려워. 너한테는 도대체 할 수 있는 쉬운 게임이 뭐야? 어렵잖아, 솔직히 이게 쉬워, 지금? 아, 맞아, 러스트가 어렵긴 해. 어제 형이 새벽에 못 봐서 그러는데, 20명이서 여기 구멍님 쪽하고 이상한 쪽 싸워서, 지노님하고 대피가다가 지노님 죽었다고 내 옆에서. 하하하하. 돌케고 계시더라고, 총 쏘는데. 아니, 여긴 무슨 진짜. 아니, 여러분. 가정교육 안 받죠? 여러분들. 아, 우리나라는 인터넷이 생기면 안 됐어? 내가 볼 때는. 아우. 에이씨. 태극기 휘날려. 키 달려 보면, 주인공 도망치대, 옆에 총알 팡팡 튀잖아. 아니, 그런 애들이. 아니,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좀 의심된다, 난 진짜. 나 어제 총 맞고 쓰러졌는데 거기 가서, 우리 엄마 욕하고 도망치더라고. 하하하하. 아, 진짜. 마음이 이거 선반 만들었잖아, 선반. 네. 아, 맞다. 너님이 선반 만들었잖아요. 네네. 발명한 아이돌이. 선반에다가, 나무상자 넣을 수 있어요. 네, 알고 있는데, 나무상자가 너무 작아서 일부러 안 넣는 거예요. 깨면 되잖아요, 나중에. 어차피, 어차피 그 작은 상자 바닥에 깔고 있잖아요, 1층에. 어차피 나중에 깨려고. 그래서 지금 나무도 없어서 더 이상 추가로 못 만들고. 나 형, 숲에 지레 깔아놨대. 어디? 그냥? 숲 쪽에. 숲 쪽에 그냥 깔아놨대. 우리 거 말고 그냥 다른 놈들이? 테러한, 그냥. 어. 인, 인성분인다고. 아, 잠깐만. 그 지레가 그거지? 뭐 덫은 아니지? 발목 지레지? 음, 그 발목은 터지는 거. 너 어저께, 어저께 밟았잖아. 어. 보리코님이 만드셨다고요? 예? 아니, 에어드랍인데 지금 소리가. 아, 에어드랍 온다. 잠깐만. 우리 쪽에 떨어지지 않았어. 아, 설마 이것도 우리 쪽에 떨어지는 거 아니지? 아냐, 아냐, 아냐. 난 돌 좀 캐러 갔다 올게. 구리코님 에어드랍이 자기 뭐 집 앞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재수 없으면은? 재수 없으면 떨어지죠. 와, 그러면은 진짜 난이 나네. 우쪽에서 멀어지는 거야. 우쪽에서 멀어지는 거야. 맞지? 으흐흐흐흐흐흐.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 게임에서 그냥 에어드랍 떨어지면요. 그냥 조졌다 보시면 돼요. 그 근처는 그냥 총 들고 그냥, 매드맥스 오프닝 영화 보셨죠? 막 기타맨 막 기타 치면서 미친, 막 막 달리잖아요. 막 걔네들 막 그렇게 달리잖아요. 우다다다다 막 총 쏘면서. 외몸으로, 외몸으로 가서 시체 쏘고 가러 가야겠다. 진짜 그, 사람이 없는데 총을 쏘면서 갈 걔네들은. 총을, 총으로 리듬을 느끼며 오는 그 폭죽처럼. 어, 막 그런, 그런 식으로 와야 되는데. 끔찍하다, 끔찍해. 어제 이만 생각하면. 새벽에 울면서 컴퓨터 끌고 냈어. 너무 충격적이어서 어제. 저희 멤버들이 항상 생존 게임이 이런 고생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주셔야 됩니다. 진짜. 지금,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내가, 내가 죽었는, 죽은 것도 억울한데, 패드립도 세 번이나 듣고 말이야. 흐흐흐흐흐흐흐흐흐. 개 웃기네. 롤 같은 건 좀 이해가 된다? 롤 같은 거는 하다보면 빡치잖아. 맞아. 어, 이렇게 분노해서 그러잖아. 근데 얘네들은. 재미있어서 하는 느낌? 응. 얘네들은 그냥 항상 분노에 차있어. 응응응응응응응응응. 아니, 분노가 아니라 그냥 기분 좋아서 욕을 하는 거. 자기, 상대방 모멸감 주고 그거 보고 좋아하는 변태들 같다. 약간. 아, 내가 막. 나 오늘 막 전철 탔는데, 자기 여자친구한테 욕하는 애들. 난 진짜 개 싫어하거든, 나는. 아, 부럽다. 욕한 여자친구한테. 나 진짜 막. 그런 애들 인성 진짜 의심돼, 막. 전철에서도 막. 자기 막. 어, 어머님 범들 막. 뻘들이 막. 이렇게 다 계시는데 말이야. 그 막. 욕을 하고 막 이러는데. 나 진짜 이해가 안 되거든요. 나 진짜 이해가 안 되거든요. 마치. 그런 거 같아. 여기 게임하는 이런 애들. 왜, 왜 욕을 하지? 그렇게. 폐쇄된 공간에서. 욕을 하면서 놀고만. 나 진짜 그런 거. 나 너무 이해가 안 돼. 형 왠지. 이 러스트도 아크보다 더 다사단하라 할 것 같다. 우리는 여기서 사는 거야. 여긴 이제 재미보다 생존을 먼저 우선순위로 참여해야 되겠다. 헉. 구리코님. 예예예. 저희 지금 망 잘 보고 있어요. 지금은 별 문제 없으면요. 구리코님 봤을 때 별 문제 없잖아요. 그럼 저희가 지금 철을 많이 캐야 되거든요. 철? 예. 같이 돌 좀 캐주세요. 나무랑 돌 좀 같이 캐주시는데. 가실 때는요. 그 템을 되도록이면은. 상자를 만드시고 가세요. 만드실 줄 아시죠? 아 근데 상자 만들 나무가 없네. 아 그래요? 상자 만들 나무 없어요? 저 형 바보야? 그래서 나무 캐러 왔는데. 아 나무가 그 정도는 없을지 뭐. 내가 일단은 지금 나무라도 가져다 드릴게요. 아 제가 나무라도 캠클 그렸어. 지금 나무라도 좀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캠프파이어 좀 그만 캐요. 뭐지? 네? 캠프파이어 좀 그만 캐요. 왜요? 그거 나무 들어요? 나무도 들고. 나무도 들고. 그림자가 다 보여 바깥에. 밤에. 밤에 원래 그래서. 불 안 켜요. 어어. 이거는. 형 지워놓고 있다는데? 다 끝난 마당이. 천양님 팀이 4,5분 지워놓고 있다고요? 아 그래. 가라고 하세요. 저희 다 끝났다고. 다 끝났는데 이미. 저희 이상 없다고. 우리 집 쪽에 가고 있는 사람은 형이야? 어 나야. 아 형이지. 돌들고 가고 있어. 피한 식별이 안 되니깐. 아 오웅이 왔네. 안녕. 일단은. 집에다 나무 다 넣고 다시 올테니까. 아 나 큰. 큰 나무 상자가 필요한데. 그거 파밍 해야 돼요. 됐다. 아 그래요? 아니면은. 저희 나무 상자 만들고. 계속 파밍 둘게요. 뭐야. 야야야. 저거 뭐야. 밖에서 뭐야. 왜왜. 밖에서 누가 석궁 쐈잖아. 어? 집안에 들어간 사람 있어? 없어. 저저저저. 아 구리코님이야. 야. 밖에서 석궁 쏘는 새끼 누구야. 저기있어. 저기있어. 나 봤어. 저저저저저저. 아 씨. 야 이거 안되겠다. 야 구리코님이면. 아. 죽었어? 쓰러졌어. 구리코님 위에서 견제하세요. 위에서 견제하세요. 활 쑤세요. 나쪽으로 와요. 활 쑤세요. 아 저 언덕에 한 명 있네. 언덕에. 가만히 있는데 나한테 오네. 아 안되겠다. 야. 언덕에 두 명 있다. 그래. 저 언덕에서 저기서 계속 테러질을 한다니까. 저렇게. 여러분들 천양이한테. 저기 전해주세요. 지금 빨리 오라고. 제가 잘못했다고. 방금 제가 경솔했다고. 구리코님 여기서. 저거 하고. 룬형 어딨어요 형. 1층에 와. 빨리 빨리 1층으로 와. 사망이. 사망이 부활 수 있어? 아니야. 나 이미 죽었어. 나 쓰러진 목소리 같은데. 어. 사망이 비어소에 들린다. 나 아니야. 나 살아났다니까. 형은 왜. 룬형. 룬형은 왜 집 밖으로 갔어? 나 그렇게 해라 갔지. 구리코님 아까까지. 템 들고 있으시지 않았습니까? 구리코님 지금. 견제됩니까? 지금 잡으실 수 있어요? 아니요. 석궁이 지금 밖에 떨어져 있는데. 지금 죽고 있습니다. 죽었어. 야. 미쳇. 야. 야 이거. 야 이거. 이거. 죽는 순간 죽어. 이거. 죽는 순간 죽어. 저 기면증이 있어서 쓰러지지. 구리구리구니. 구리구리구니. 저 기면증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죽은 거 아닙니다. 잠이 와서. 나무 캐온 거 어딨어? 나무 캐온 거 1층으로 죽게 지금. 와 총까지 써 총까지 왔어 총까지? 조졌네 우리 인생 나무 줘 봐 박스 만들겠다 나무 줘 나무 줘 나무 그냥 바닥에다 둔다 샤인 앞을 저사람 왜 계속 어 그사람 아까도 그사람 했어 받았어? 970개 맞아? 뭐 맞겠지? 이곳이 샤인하는 곳입니까? 저사람 이제 가야돼 헬기 떴어요 지금 헬기 뜨면 뭐에요? 헬기 뜨면 나 돌아다니면 다 공격해요 보임이야 아 그래요? 컴퓨트 아니에요 와 쩐다 뭐야 총이네? 구리콘 여기 시체 다 파밍했어요? 아니요 저 죽었는데 구리콘님은 계속 올라와서 파밍하세요 아 저 침낭이 없어서 아 지금 다시 재소환이 안되시는구나 나도 300주 기다리고 있어 흐헤헤 짜증가 형 내가 상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니까 내가 죽으면 내 지체 먹어 알았지? 좀만 잘가 갔어 아깝다 아니 뭐야 템이 왜이래 으아악 흐헤헤헤 아 저 개새끼들 저거 어디야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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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총맞았어 머리에 아이씨 저럴 줄 알았지 내가 저럴 줄 알았지 아 개감짝 놀랬네 아아 야 마마라 살려줄 수 없을 것 같아 제발 저럴님 살려주세요 저희죠 아 개그캐 빨리 지원요청해 전화로 야야야 C4 문에서 C4 당했다 C4? 야 문에 C4 달렸다 어떻게 문에 C4 달렸어 으아악 개간다 으아악 야 너가 지워놨다 누가 지워놨다 아 지워놨어? 천양이죠? 제발 천양이 지워놨어? 어 누가 지워놨어? 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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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장난 아니야 지금 극적이다 극적이다 형 싸움공격 개재밋지않아 흐흫 야 너흫 죽진 않아 도망간다 도망간다 여기 천양족이 지워놨네 어어 아 저기서 저기서 지워놨어 야 야 천양족 한 명 죽었어 지워놨다가 저 뭐야 저 뭐야 천양족 한 명 지워놨다가 아 저 새끼 저거 저기 저기 저거 저거 한 명인데 저거 오 싸운다 싸운다 아 엄청 죽어 누가 죽는지 모르겠어 와 쩐다 형 바닥에다 템을 떨어뜨리면 어떡해 실수야 실수 제발 튀어나고 싶다 조심해 조심해 아 아 저 시체 오브로드 같다 누가 정찰기 뛰었습니까 야 씨 조졌다 우리 조졌어 아니 야 저기 언덕에 있는 애 한 명을 결국 못 잡네 지워놨가지고 아 아 아니 야 저 한 명을 못 잡냐 하하 하하 신문아 보고싶다 우리따라 니가 그립구나 하하 아 시본이 오면은 샷팔 좋은데 니가 그립구나 하하 하하 천양님도 죽었대 천양이도 죽었다구요? 어 어 상대방 무장상태가 너무 좋아서 천양족 와서 다 죽었어? 하하 뭐야 형 그래 우리 시체나 먹자 저 사람도 나무? 나무 다 썼나 벌써? 나무 없나? 나무 바닥에다 뒀잖아 그게 다야 또 갖고 와야돼 형 내가 목숨 걸고 나무 갖고 올게 왜 저럴까? 하하 진짜 야 우리 문 하나 됐어 문 날아갔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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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겠네 나무가 없네 나무가 아 아 아 도와줄테니까 침낭 깔아달래 천양님 아니 천양 너 침낭 깔아봤자 소용이 없어 우리 너한테 줄 템이 없어 무슨 생각이 있으신게 아닐까? 깔아줘봐 깔아줘봐 천양 아무튼 고맙다 야 내가 내가 뭐야 무슨 소리야? 야 지금 집 앞에서 저기 아 아 섹시했을 때 팀이야 아 나 나 나 아까 나 저분한테 죽었는데 어 야 야 쟤 안녕하세요 그러는데 걔 존댓말 하면서 저새끼 프리저야 프리저 존댓말 하는거 믿지마 저새끼 악한새끼야 아 깜짝아 아 눈 누령이야 아 깜짝아 프리저야 저새끼 저거 믿지마 저거 살렸어? 아 죽었네 누구야 누구 나 모르는 사람이야 나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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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방아 섹시했으니 그분이야 아 천양 팀이라는데? 어 일단 총은 나 이분한테 죽어가지고 야 우리 팀 왜 죽여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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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실수야 실수 빨리 빨리 오라 다시 오라 그래 내가 템 갖고있으니까 섹시했으니 침낭 하나 깔아줘 너희가 섹시할 수도 있지 잠깐 침낭 깔아줄테니까 기다려봐 템 다시 드릴게요 엉덩이가 섹시할 수도 있지 거기 그래 나 아까전에 내가 죽어가지고 기다려봐 섹시했으면 기다려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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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하기 좀 그렇구만 색방이 아 근데 이것도? 뭐라구요 조심 좀 하세요 아니 좀 섹시님이라 하기에는 발음이 나중에 위험할까봐 섹시님 아이템 그 아이템 침낭 좀 깔아줘봐 천양이꺼 깔깔깔깔깔 어 시체수거 들어가겠습니다 형 총 총 섹시했으니꺼다 이거 볼트 액션 총알하고 갖고있어 구리코님 뭐하세요 지금? 시체수거 갑니다 그리고 사망아 우리는 빨리 돌 캐와 나무랑 지금 돌 캐일때가 아니라 아니아니 폼슨 폼슨 탄약을 뭐쓰는거지? 형 지금 필요한게 뭐야 재료가 나무 나무 돌 나무 돌이지 이제 빨리 나무 돌 캐와야 된다니까 우리 둘이서 나도 사실 저기서 그냥 중계하면 좋지 근데 우린 노예가 없잖아 지금 일단 나 이분들 시체좀 다수고할게 저기하고 오히려 강해지잖아 그럼 해 하고와 오케이 섹시했으니 야 사망아 사망아 네? 그거 집안에서 그것좀 해봐 아 이런걸 내가 하면 안되는데 우리가 멤버가 없어서 이래 지금 내가 지금 내가 중계해야되는데 이런걸 내가 관리하고 섹시했으니한테 주문되나? 응 어 드렸어 섹시했으니 드렸어 아 됐어 들어올거야 이거 아 됐어 그리고 우리 2층 저거 좀 막아야되요 아 막부렸냐? 2층 뭐여? 뚫린데 막아야되요 그러니까 저기 올라오나? 사랑팩으로 들어올수있어요 어떻게 타고 오죠? 바람타고 오지 바람타고 오지 천양님한테 드려야되나? 어 나 천양 천양 천양님한테 드렸어 사망아 아이템 넣고 나무종 캐와 나무종 알겠어 알겠어 저기 단인이님 것도 있으니까 저것만 먹고 어? 왜 나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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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빨리 빨리 무작고 들어와봐 들어왔어 왜 큰 나무 상자 나왔다 아 그래? 어 뭐 하나 지우려면 지워봐 잠깐만 철조각이 없잖아 철조각이 있잖아 잠깐만 섹시애쓰님 어디있지? 아 천양이 왔네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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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좀 열어세요 네 아 그 템 여기있어요 템 여기있어요 아 저기 자기 템 먹으러 간다네 아저씨 템 여기있다고요 천양이 템 돌려줘 천양이 템 돌려줘 아저씨 템 여기있다고요 아니 내 샷건 어디있어 샷건 샷건은 원래 없던데? 샷건은 원래 없던데? 샷건은 원래 없던데? 가져갔네 가져갔어 섹시애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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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내가 볼 때는 얘네들이 파밍해갔어 가져갔어 졌잖아 싸움을 총만 갖고 갔어 야 쟤네들이 총 썼는데 총 안 채워갔겠냐 캣시애쓰니 샷건은 우선 서공 … 잠깐만 캣시애azz 뭐야 그때 뭐야 또 야 있어 야 밖에 있어 그레 거봐 야 천양은 니들이 이겨 assist 섹시애쓰니 공 Einmaz 또 있네 저기 언덕에 아이 집구조가 우리가 너무 공격방이 생겼어 저기 언덕이 여기 앞이면 왜있는거야 우리 집 근처에 exempel 형 석홍, 석홍 죽였지? 야 잠깐만, 잠깐만 야 1층이야 아니 야 아 진짜 집구조 개씨비네 아... 여기 진짜 했냐? 여기 누가? 누가 여기 진짜 했냐? 뭐 어때? 야 야 누가 죽여도 되지? 야 나 빡쳐서 안 되겠다 야 나 아이템 넣고 나 저 새끼 죽이러 갈게 어 깜짝이야 이게 나 진호님 때문이야 형 왜 이렇게 강해졌어 형 이거 누가 끊겼어? 아니야 이거 섹시했으니까 섹시했으면 줘야 돼 어 발음 좀 잘해 어 S님 보면 좋아 섹덩이님 아 이거 좀 다른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저 사람 눈맵 좀 그래 야 우리가 뒤치기 하면 안 되냐? 우리가 뒤치기 하면 안 돼? 저 사람도 방송 볼텐데 그걸 말하시면 어떡해 아 인형은 바보야 형 섹시했음 오기 전에 형이 다 써버려 그 총 그냥 아니 저거, 저거 누구야? 저, 저, 저기 있는 사람 다 나쁜 논 다 나쁜 놈이야, 다 나쁜 논 저기 쟤네들이, 지금 빨간호거 빨간호거 있는 것도? 그거는 착한 놈이야 천양님 아니야 저거? 천양이 것 아마 근데 일단 써줘 무장한 애들 죽여야지 형 저 숙자가 어제 나한테 패드림 날리네요 거기 몇 명 있어요? 나쁜 애들은 두 명 정도 있는 것 같은데? 두 명 정도 있어 삼아 그거 줘봐 형 믿는다? 응 응 나 줘 나 그러면 밖에 형 이거 의료 주사기 넣었어 S님 여기서 안 태어나나? 의료 주사기 줬어? 저거 몰라 나 일단 다리님 거 템 더 먹고 올게 덤덤덤덤덤덤 덤덤덤덤덤 뭐라고요? 예? 덤덤이 왜요? 구리코님 구리코님이 지금 저희가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차장님 부르는데? 어? 형 침낭까 깔아달래 섹시님 거 야 이 씨 템이 없나? 우리? 섹시님 침낭 깔아줬는데 깔아줬대 깔아줬다고 말해줘 내 마이크를 켜줘 깔아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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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아 그러티야 바로 나가네 바로 나가 형 나 옷 입고 있으니까 이거 나다 득겨보자 나야 득겨보자 나야 뭐야 아니 화살이 붕대 겁나 많이 뛰고 오셨구만 화살 좀 먹어야겠다 화살 좀 먹어야겠다 우리 화살이 이렇게 없냐? 누구야 이거? 총 총 나 아니야 어? 누가 누가 쓰러졌는데? 뭐야 뭐지? 진짜 와 우리 테러가 지금 너무 심해가지고 아 저 누구 쓰러졌다 내가 이렇게 세워야겠다 누구세요? 야 어떻게 근데 두 명을 이렇게 지원을 하도 못참냐 어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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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